한글자막 by 한효정 어쩌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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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이러시나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었어 자꾸 문자를 보내시나요 우리집 주소는 어떻게 알아내었어 골목길을 서성이나요 어쩌자구 난 아직 당신을 모르는데 사랑할 준비가 안되었는데 어쩌자구 여자 마음 흔들어놓고 마음의 몽사를 알게 하나요 고백하든지 포기하든지 남자답게 선택을 하세요 어쩌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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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이러시나요 내 퇴근 시간을 어떻게 알아내었어 어떻게 알아내었어 전철역에서 기다리나요 고맙교 달가른 카펫은 어떻게 알아내었어 우연히 척 마주친 아예 우연히 척 마주친 아예 우연히 척 마주친 아예 우연히 척 마주친 아예 난 아직 당신을 모르는데 고맙교 고맙교 어쩌자고 여자 마음 흔들어 놓고 마음의 몽사를 앓게 하나요 고백하든지 포기하든지 남자답게 선택을 하세요 남자답게 선택을 하세요